3월 29일, 우리 엔젤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길 인사드리면서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내일이 주말인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길 바라고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엔젤로보틱스 좋은 같이 볼게요. 오늘이 엔젤로보틱스가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의 15%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물론 종가 마감까지 제가 지켜보고 대응은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손이 근지근지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계좌에 빨간불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 중에 계실 텐데 제가 엔젤로보틱스 상장 전부터 계속 뭐라고 강조를 좀 드렸나요? 어차피 엔젤로보틱스는 강력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니까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젤로보틱스가 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엔젤로보틱스를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할까요? 이 최소 목표가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엔젤로보틱스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 어렵기 위해서 제가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엔젤로보틱스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음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 당장 월요일에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에서 18% 이 사이에서 당일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엔젤로보틱스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윗구간에 전혀 매물이 없는 상태고 유통되는 물량도 적습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이슈와 재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엔젤로보틱스는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많은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 큰 시세를 줬었는데 이 엔젤로보틱스는 이제서야 신규 상장을 했고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재료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즉 이 종목에 사람들의 돈, 그렇죠.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윗구간에 매물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도 재료지만 당분간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주주분들 수익 중이신 거죠.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 되려면 매도를 하셔야 수익이신 겁니다. 맞죠? 즉 아무리 수익 중인 종목이라도 이 매수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재료들, 이슈들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겐 그동안의 로봇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줬던 이 특성을 고려하고 대응 자료를 분석해서 분명히 첫날은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과대 상승 구간에선 로봇주들은 한번 세력들이 약간의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올라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당일날 바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제가 여기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이 LG그룹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오늘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준다고 제가 100%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 타점 잡아드린 거 확인되시죠?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한 번 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 귀한 돈이잖아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4972-9673으로 엔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정말 급하다는 거고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G그룹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에 세력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력들은 크고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도와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10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매도 타점 잡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130분이나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010-4972-9673으로 엔젤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좀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엔젤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주말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엔젤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아 아닙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사실상 지금 차트를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로 말씀드리는 건 형 구간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엔젤로보틱스 유튜버들 몇 명 봤어요. 근데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울어성으로 차트를 설명을 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 막 4일밖에 안 된 종목인데 차트를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막 4살이 된 아이를 평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적어도 몇 년은 더 지나야 판단이 되듯이 차트는 제가 천천히 며칠 후부터 판단을 좀 도와드릴 건데 자 지금 이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이 엔젤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상장 초반에는 어차피 차트와 상관없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로 올라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 엔젤로보틱스는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이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활치료, 헬스케어, 국방용, 산업건설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데 아시다시피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뭐죠? 자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헬스케어가 엔젤로보틱스의 성장 모멘텀에 폭발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고 세계적으로 이미 엔젤로보틱스는 기술력의 입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베슬론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기술력의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로봇으로는 절대적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LG그룹이 대대적으로 이 엔젤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실 거고 자 인수합병까지 이제 초읽기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던 이 인수합병 관련 자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료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실 거예요. 자 010-4972-9673으로 엔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타점 관련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자료 일부분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죠? 잠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00% 이상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LG에서는 지금 인수합병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매도타점이 제일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바로 엔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지금 바로 매도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젤 로보틱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젤 로보틱스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젤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큰 경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게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에서 18%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